안녕하세요. 서울의대 안과학교실 오주연입니다. 저희 랩의 연구를 이달의 연구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희 랩은 지난 20년 동안 중간엽 줄기세포와 눈의 항상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게 된 연구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눈, 특히 각막의 면역 및 혈관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을 규명한 연구로 올해 Theranosistics라는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 논문의 제1저자인 저희 랩의 고정화 선임연구원과 제2저자인 이현주 선임연구원이 지난 5년간 맡아서 수행하였습니다. 각막은 눈의 창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빛을 통과시켜서 눈안의 막막에 매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막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각막은 면역 및 무혈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막은 눈의 가장 겉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외부 자극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손상받은 각막 세포는 여러가지 위험 신호들 즉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이라는 댐프 몰래큘들을 내게 됩니다. 저희 연구팀이 2012년도에 엠보 몰래큘럼 메더슨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각막의 주 댐프는 톨라이크 리셉터2 수용체에 결합하는 톨라이크 리셉터2 라이간드입니다. 한편 중간협 줄기세포는 즉 메센카이마스트로마셀 MSC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MSC는 많이 알려져 있듯이 골세스트로마에서 유래해서 뼈와 지방 연골로 분화하는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에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서 현재 임상 적용을 위해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세포입니다. 저희 랩은 지난 20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 중간협 줄기세포가 외부의 무균성 자극이나 자가 면역질환, 동종 면역질환에서 각막의 염증과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각막의 면역 및 혈관 특권을 유지시키고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에 뛰어난 효과를 보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간협 줄기세포가 각막에서 이러한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이는 기전으로 톨라이크 리셉터 2 라이간드가 풍부한 손상 각막의 미세 환경이 중간협 줄기세포의 톨라이크 리셉터 2를 활성화함으로써 세포의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꼭지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중간협 줄기세포가 과연 톨라이크 리셉터 2를 발현하는지 확인하였고 만약 발현한다면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되었을 때 중간협 줄기세포의 항염증 및 신생혈관 억제작용이 매개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간협 줄기세포는 RNA와 프로틴 레벨 모두에서 톨라이크 리셉터 2를 발현하는데 이 톨라이크 리셉터 2는 아고니스트에 의해서 증가되고 블라킹 앤티바디에 의해서 그 발현이 감소되며 모노사이트나 마크로파지와 같은 면역세포와 공동 배양하였을 때 이 발현이 늘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간협 줄기세포의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되면 중간협 줄기세포의 면역 억제작용을 매개하는 주요한 인자인 프로스타글란딘 E2의 분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간협 줄기세포의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되면 중간협 줄기세포가 마크로파지를 면역 억제형인 레귤러토리 마크로파지로 변환시키는 작용이 촉진되고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억제되면 이러한 작용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협 줄기세포의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되면 중간협 줄기세포가 골수 유래된 단액구를 면역 억제형인 마이올로이드 드라이브 서프레서 셀 즉 MDSC로 변화시키는 작용이 촉진되고 중간협 줄기세포의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억제시키면 이 세포가 MDSC를 유도하는 효과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없는 마우스에서 불리한 중간협 줄기세포는 와이드 타임 마우스에서 불리한 중간협 줄기세포에 비해 마이올로이드 드라이브 서프레서 셀을 유도하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역 세포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된 중간협 줄기세포는 손상을 받은 각막에서 염증성 신생혈관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뛰어났고 반대로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억제된 중간협 줄기세포는 손상된 각막에서 염증과 신생혈관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감소함을 동물 모델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첫번째 꼭지의 실험에서는 중간협 줄기세포는 톨라이크 리셉터 2를 로버스트하게 발현하고 이러한 톨라이크 리셉터 2의 활성화가 중간협 줄기세포가 각막에서 보이는 항염증 및 신생혈관 억제 작용을 매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꼭지의 실험에서는 중간협 줄기세포의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되었을 때 세포 자체의 성상이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과연 왜 중간협 줄기세포의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 줄기세포가 가지는 항염증 및 신생혈관 억제 효과가 늘어나는지 그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된 중간협 줄기세포를 컨트롤인 중간협 줄기세포와 비교하여 싱글셀 RNA 시퀀싱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톨라이크 리셉터 2 아고니스트로 톨라이크 리셉터 2의 활성화가 된 중간협 줄기세포는 그렇지 않은 세포에 비교하였을 때 그 성상이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셀 클러스터의 변화도 없었고 중간협 줄기세포의 특이적인 말커들의 발현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되면 중간협 줄기세포에서는 AKR1C1이라는 몰래큘의 발현과 분비가 유의하게 늘어나고 반대로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억제된 중간협 줄기세포는 AKR1C1의 분비가 현저하게 줄어듬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연 톨라이크 리셉터 2 활성화에 의해서 늘어난 AKR1C1이 중간협 줄기세포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세포의 생존을 분석하였을 때 AKR1C1을 억제하면 중간협 줄기세포의 페롭토시스가 늘어나서 생존이 줄어들고 AKR1C1을 보충하면 중간협 줄기세포의 페롭토시스가 억제되어 세포의 생존이 늘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되면 중간협 줄기세포는 AKR1C1을 내므로써 세포의 생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KR1C1이 중간협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여러가지 치료인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AKR1C1을 보충하면 중간협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여러 치료인자들의 양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억제하면 이 양이 감소함을 관찰하였습니다. 즉,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가 되면 중간협 줄기세포는 AKR1C1을 내고 이 AKR1C1은 중간협 줄기세포에 작용해서 이 세포가 내는 여러가지 치료인자들의 분비를 촉진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AKR1C1이 모노사이트나 마크로파지의 염증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AKR1C1을 보충하면 모노사이트가 염증 활성화가 되는 것이 억제되고 AKR1C1이 억제가 되면 모노사이트의 염증 활성화가 늘어남을 관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AKR1C1은 마크로파지가 염증 활성화 되는 것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AKR1C1이 억제된 중간협 줄기세포를 손상받은 각막을 가진 마우스에 투여하였을 때 각막의 염증성 신생혈관 발생이 억제하는 효과가 사라짐을 동물 모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두번째 꼭지의 실험에서는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자극이 되면 중간협 줄기세포의 자체의 성상은 변하지 않지만 세포가 내는 AKR1C1이라는 물질이 늘어나고 이 AKR1C1은 중간협 줄기세포의 페롭토시스를 억제해서 세포 생존을 늘리고 세포가 내는 여러가지 치료인자들의 분비를 늘리며 세포가 항염증 및 신생혈관 억제 작용을 하는 작용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실험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손상받은 각막은 톨라이크 리셉터 2 라이간드를 내어 중간협 줄기세포의 톨라이크 리셉터 2를 활성화하고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자극된 중간협 줄기세포는 AKR1C1을 분비함으로써 세포 자체의 생존을 도모하고 세포가 내는 치료인자들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AKR1C1과 증가된 중간협 줄기세포의 치료인자들은 면역세포의 염증 활성화를 억제하고 손상받은 각막의 염증과 신생혈관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각막의 면역특권과 무혈관 특권을 보호하여 각막의 투명성과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난 5년간 본연구를 진행한 고정화, 이현주 선임연구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본연구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